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흐린 거야?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랑 아 알겠습니다 일단 장갑 생물을 제가 손으로 만지려면 장갑은 무조건 필요할 것 같고 약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과 이런 거 그러면 전을 하나 사야겠다 전을 하나 사고 전 하나 사고 여섯 개만 좀 붙여주시면 낚시 잘하는 형님들 옆에 붙어서 형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문 떼 봐야지 산천원 먹어봤어요? 산천원 안 먹어봤어요? 와 따마 사람이 왜 이리 많아? 적당한 형님들을 찾아가지고 제가 한 번 옆으로 빌붙어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는 형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약간 형님들 잘할 것 같은데? 한 번 풀까요? 한 번 풀까요? 어? 얘를 풀어서 여콩 아 이거 바닥에 깔리네 오케이 아 이게 찌가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세게 흔들어줘야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 잡힐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잡히겠죠 괜찮아요 이제 겨우 쉴 뻔했나? 뭐든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 겨우 아 오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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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큼 오케이 그래 본격적으로 한가 보다 오 쟤 잡았다 왜? 왜? 형님들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원래 평상시에도 낚시 많이 하세요? 아니요 낚시 잘 안 하세요? 네 오 쟤 쏟아놨어? 형님 어때? 형님 몇 마리 잡으셨어요? 세 마리요 세 마리요? 뭐 어떻게 잡았어요? 그냥 계속 휘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잡아요 아 보면서 잡아요? 네 얘가 놀라 그러면 이제 아 오케이 나도 한 번 보면서 한다 뭐 보이긴 해요? 뭐가 못해? 아니요 아직 물고기를 한 번도 발견해 본 적이 없네 물고기가 보여요? 형 이 정도야 안 사는 것 같아 좋은 턴 하나 얻으러 가야겠다 어 구멍이 넓네 확실히 달라 잘 보여 그러면 한 마리쯤 구경을 할 수 있겠지 우리 쪽으로 네 뒤에 아주머니입니다 해야 해야 돼 해야 재밌어 해야 재밌어 어 여기 있다 우와 있다 있다 있네 있네 여기에 봤어 오케이 친구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까비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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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오 한 마리 왔다 오 두 마리 맞아 여기 맞아 왜 있던데 안 빨리 아 내 찌를 건드렸는데 아 까비 도망가 버렸어 낚시 몇 번 하러 갔었잖아요 네 그때 뭐 낚을 거 있어야 돼 그때 뭐 부산에서는 안 하고 그런 애 어릴 때 많이 낚았었고 진도 가가지고 한 번 배 타고 했었는데 그때도 뭘 많이 낚았는데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 오늘이요 아 오늘 제가 먹게 해드릴게 어 기랄이라는데 아 뭐 108배 해? 아니 허리도 안 좋다는 사람이 이러다 제작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한 10분 안에 한 마리 잡습니다 10분이면 돼 오 오 오 전기 잡았대요 아 오 오 사람들이 다 저를 물러가는데 형은 남아주세요 이제 곧 잡을 것 같거든요 어 여기 있네 야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래 이게 맞아 애들 아 만났는데 지금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웟 야 저기 진심으로 하실래요? 나만 못 잡은 건 아닐 거야 급퇴! 아니야, 난 연연하지 않겠어 오케이, 나도 작전을 바꾼다 마리가리 나 이렇게 하면 한 마리가 어떻게 걸리거든? 안 돼 저희 오늘 먹을 수 있겠죠? 야, 육차는 조금 우리 먹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 뭔가 말하겠어 오케이 오, 잡았다! 잡았다! 기다려 아이고, 야, 너 아파 그럼 아파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뭐 못 하겠다 오우 표정이 피셨어요 아, 뭐 표정이 피었다기보다는 아, 뭐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 여기 한 마리 더 아, 까비 오, 한 번 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물었다 오우 괜찮아, 가만히 있어 잠시만 가만히 있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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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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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금방 할 것 같은데 재미 묻힌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이 딱 무는 순간이 있어 오우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오, 까비 아, 미안 아, 흔들지 말걸 안 추워요? 네, 괜찮습니다 아, 지금 곽 됐는데, 이거? 아, 숙독 있으시네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나 혼자만 먹을 수는 없잖아 다음은 다 같이 먹어야죠 다 같이 먹으려고 다 같이 먹으려고 다 같이 먹으려고 다 같이 먹으려고 6마리? 될라나? 네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심상치 않은데? 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 마리만 오우, 야이 많다 바타부터 할 거 없이 일단 맛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저장을 여기가 콩콩 찍어봐 저거 봐봐요 손가락 찍어봐요 손가락 찍어봐요 손가락 찍어봐요 손가락 찍어봐요 나쁘지 않은데? 네? 맛있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뭔가 맛있는데, 나? 광어의 살이랑 지느러미가 약간 섞인 느낌 그래서 나쁘지 않아 안전히 이것도 나왔습니다 구이 음, 뭐 구이이야 뭐 짜라자라자 짠 비주얼이 살벌한데? 비주얼이 살벌한데? 냄새 좋은데? 뭐 예뻐, 물만한데 약간 이면수 구이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음 회랑 구이랑 둘째가 하나 둘째 만나네 음 저는 구이를 좋아해가지고 사실 근데 회도 맛있긴 해 생각보다 이렇게 살이 통통해가지고 알겠어요 배고프니까 이러고 가기 너무 아쉬우니까 눈썰매 눈썰매? 여기? 눈썰매가 있어요 오케이 난 좋아요 형은 눈썰매 타봤어요? 아, 눈썰매 완전 어릴 때? 완전 어릴 때 아빠가 그 위에 앉아있으면 끌어가지고 그냥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포대, 마대 이런 거 맞아 쌀포대 맞아 감사합니다 오 오 뭔가 포근하다 그러니까 아, 여기 장소가 너무 가파라는데? 아, 긴장하신 거 같은데? 오케이 가봅시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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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설렘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거 같아요 속도감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간다 박성진이야 어, 조테쿠알 해주세요 레츠고 안녕 조테쿠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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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타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럴 때 이제 리서트를 따야지 하하 하하하하 앙 actor 네 실내 으아 여녹 에 저 으아 를 스타일리